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 제가 할 게임은 스마일모라는 게임이고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떨지 모르겠음. 뭐 이거야? 이게 뭐야 이거 단무지. 일단 제가 유튜브로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압니다. 빨간색이 다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. 가자. 어? 잠깐만. 제트가 점프거든요? 아 이게. 잠깐만 이거 조작감 좀 익히 해야겠는데? 큰일 났다. 나 이런 게임 정말 못하는데. 예전에 아이워너비 더 가이라는 게임도 한 적이 있거든요? 아 그 게임 할 때도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. 나 좀 짠 듯. 제발. 아 잠깐만. 왜. 잠깐만. 아니 잠시만. 여러분 이거 그거임. 끝에서 점프해도 되거든요? 안 되네. 하하하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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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. 오. 호호호. 아. 내가 뭘 본 거냐? 야 단무지. 힘 좀 내봐. 그냥 김밥에서 빼버리기 전에. 아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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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발 안 돼. 안 돼. 아. 하하하하하하. 단무지야 설탕 코팅이 아주 맛있게 됐구나. 근데 내가 원래 단무지를 안 좋아해서. 우리 오늘만 보자. 어. 어. 어 뭐야 이거. 아. 어. 다음에 안 되네요. 배웠습니다. 아. 핫. 아아. 어 뭐야. 아 바이러스. 오케이. 트로이 목마. 야 이거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바이러스인데. 라테는 말이. 어 뭐야. 어어. 어. 지나갑니다. 아아아아. 자. 이트 출발.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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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. 깔수찌. 아아. 자. 말 안 하고. 빡 집중 갑니다. 아. 헤헤. 시간 좀 걸릴 듯. 뭐야. 어디야 여기. 아니. 보스 아니었어? 근데 왜 보스에서도 뒤로 가? 괜히 고른 느낌이 좀 나네요. 어. 이 게임을 괜히 선택해왔다라는 느낌이 좀 납니다. 아. 헉. 아. 아아. 배고파. 단무지 먹고 싶다.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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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아깝다 이건. 쭉. 아 아까워. 그냥 실력인데.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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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. 야 존재이다. 야 간만에 이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이 혈압을 막을 수가 없네 이 게임이. 하하하하. 아 제발. 아 그냥 끄면 안돼요? 하하하하. 자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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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반으로 말고 앞으로. 클리어를 향해서 전진합니다. 아악. 이게 긴장해 내가 뒤에서 뭐가 쫓아오니까. 자꾸 긴장해. 아. 아. 재밌네. 아. 끄럭창 진짜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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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클리어예요. 첫 번째 버스에서 몇 분을 끌어. 아 노란 단무지. 진짜 개킹받네 이거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은 USS 아 이거 아깝다 여기 충분히 할 수 있다. 이렇게 많이 틀어야 할 필요 없는데. 근데 깔수가 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? 하하하하하하. 여기 점프 길게 했어야 했는데 아아아아아아! 크헤헤 크흐흐흐흐흐 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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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점프! 아아아아아악! 이거뎠아아아아아아악! 이야악! 옷을 갈아입었네? 어 잠깐만 제트점프 시프트 아 잠깐만 다 좋은데 아 잠깐만 Z랑 점프랑 바꾸면 안 되나? Z가 왜 점프고? 어 됐다 여기서 이렇게인가? 어 어 저 잠깐만 멈추지 말지 여기 위에 길은 뭐야 근데? 저거 다 뭐야? 아 잠깐만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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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지 wearing 잠시만 아 쉬프트랑 Z를 자꾸 헷갈려 내가 맛있노 헛소리 하지 말아 어 옳지 옳지 옳치 어 아니 잠깐만 점프를 왜 어 안돼 안돼 여긴 어디야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? 까먹었어 아 이렇게지? 오케이 다시 달리 제발 안돼 빨간 단무지 안돼 빨간 단무지가 어딨어 세상에 깔수야 그지 아 잠깐만 여기서 왜 점프를 안했지? 잠깐만 아 길게 써야지 다시 저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신경쓰여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무슨 말이지? 어 뭐야 여기 어 저장 드디어 저장이라는게 생겼어요 저거 뭐야 왜 톱니바퀴가 등장해요 먹고나서 다시 이동하는 전략을 사용합시다 초보의 전략이죠 이게 초보들을 먹는거랑 달리는걸 같이 할 수가 없어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왜 이래? 톱니바퀴 왜 속도 제각각이 지금이다 어? 빨리 가 뒤로 가는거 말고 이러니까 약간 댄스하는거같음 짠 오 오 오 오 오 됐당 뭐가 이래 맞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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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빅쎠이네 빡치네 게임 왜 이래 힘이 드노 어? 제발 일어나! 안돼 안돼! 어떻게 정가했는데 여기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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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 완벽해 그지? 옳지 보내고 보내고 점프하고 보내고 점프를 해주고 정말 달 욕야! 안 돼! 안 돼! 야 이 단무지야 빨간 단무지 빡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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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먹으면 뒤로 가요 먹을 때마다 뒤로 가는 거지 정확히 말할 때도 뒤로 가고 잠깐만 이건 달리기지? 근데 간만에 이런 게임하니까 재밌네? 재밌다는 거 취소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튕겨나가는 게 지금 이 활동들이 이로운 거야 왠지암? 여기 달리기가 좀 이따 보스 만났을 때 분명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고생을 많이 해줘야 돼 아! 오! 찌개네! 이게 게임 아이디어! 이거 잠깐만 어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아 이거 논스톱인데? 아 제발 아... 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뛰어아아아아아아악 우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와 제작자가 좋아할 좋아할 영상이다 나 웃지 말자 그냥 웃지 말자 그냥 오! 어 잠깐만 되네 아 뭐해 잠깐만 잠깐만 안돼 하.. 그러니까 닿는데 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점프를 하는 모션이 땅을 밟았을 때도 이어져 허소리 집어치워 어.. 맛있게 딩구너마 안 돼요 여기는 아 어떡해 나갔는데 다시 여길 보내누 이거 그냥 먹고 뭐야 잠깐만 끝난 거 아니었어 게임? 아 잠깐만 왔던데 또 왔어 어? 여기 원래 달리기 코스 없었는데? 아 잠깐만 저거 못 먹었어 그렇다면 뒤로 보내줄 필요는 없는데요 아니 저거 왜 못 먹어? 점프를 내가 너무 빨리하나보다 그렇! 죽기야! 아아아아아아악 너무 뒤로 보내주시네 게임 처음으로 보내주는 거 같은데? 어 태초만 하이 어 옷 걸려가지고 빨리 들어갈 뻔 잠깐만 그럼 요번에도 트로이 몽마 바이러스 있는 건가? 엉? 여기서 뒤로 안 튕긴 게 어디야 어? 안 돼! 아 꾸고 싶다 게임 또 태초 가네 나는 이 알트 F4나 점프킹 이런 거 있잖아? 극혐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하잖아? 내가 못하진 않는다? 근데 왜 안 하냐? 그거는 스테이지가 나뉘어 있지 않아 얘를 지금 계속하는 이유는 스테이지를 그래도 나눠놨어 그래서 하는 거야 시간 뭐 30분 걸려도 진전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 어? 또 나타났네? 아 자꾸 못 먹은 거에 대해서 정신이 팔려 아 진짜 못 먹은 거 좀 그만 쳐다봐라 아 많이 왔는데 아 점프를 길게 해 아 왜 자꾸 찔끔찔끔 싸냐고 점프를 점프를 길게 해 저기서는 길게 하라고 아아악 아아악 어 뭐해 아니 뭐해 아 뭐해 아 아 안돼 아 안돼 안돼 진짜 제발 안돼 왜 개최마을이야 아 잠깐만 감을 자꾸 일룡이 집중을 자꾸 못한다 아우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개빡치는 게임 그냥 어? 뭐야 이거 어? 어? 뭐야 이럴 수 있었어? 우와 하하 뭐야 이 어 게임 끌뻔했는데 다행이다 아니 나 이거를 미련하게 하고 있었네 야이 여인 야이 쫌 고통받은 웨슨 1256점 토익도 만점이 990점인데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 거냐 이 게임이? 수고하셨대 아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열리나 보네요 네? 안 끝났어요? 아 요렇게? 아... 개묘켐인데 이거? 스마일모라는 게임 해봤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우우우우와